어제 윤석열 후보가 저희 채널A 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군요. 김건희 수사했던 것처럼 김해경 씨 의혹도 수사해야 된다. 나에게 했던 것만큼만 수사해라 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입만 열면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고 비득권 세력의 불법과 반칙을 척결하겠다고 자기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갑질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온 만큼 저한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의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도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 측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이라면 참으로 동스럽고 찌질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인용했었는데 알고 보니 셀프티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다가 안 해도 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기초자료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야당에서는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도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가 몇 가지 실시됐는데 김혜경 씨 의혹과 관련돼서 김혜경 씨가 입장문으로 사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바로 이 사과가 과연 충분했느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난 2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 고통받았을 A모비서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공과 살을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받았으나 상시조력받은 것은 아니다. 심리역기초 송구하다라는 이 사과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사과였을지 불충분했을지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55.3%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절반 넘게 불충분하다,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32%는 충분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같은 안의 리스크, 특히 김혜경 씨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67.4%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사과가 불충분하다라는 여론보다 더 많은 여론이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은 30.4%에 불과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큰 선거, 민주당의 큰 선거에서 홍보본부장으로 선거 전략도 많이 이끌어보셨잖아요, 캠페인도. 지금 여론조사들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수치들이에요. 아내 사과는 불충분했고 이게 후보자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17대 국회 출마를 했을 때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죠, 정동영 후보에. 정동영 후보. 일주일이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가도 노인들이 지탄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설 TV토론 있고 설 민심 직전까지 굉장히 접점으로 이재명 후보가 반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김혜경 씨 논란 때문에 그것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지금 얘기도 말하자면 사과를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혹은 그때 그 약은 내가 시켜서 미안하다라든지 관용차 일부 탔다.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김혜경 씨가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꼬리 자르기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어떤 공감대로 갈 수 있도록 그때 그 짓이 내가 했다. 그때 그 차 내가 샀다.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아니다라고 좀 더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사과를 해야지 뭔가 뭉큰 그릴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네. 배 씨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명은 명확하게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억울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이나 또 혹은 중도청에 계신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사과를 더 할 수 있는 걸 사과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방어하다 보면 이게 더 길어져요. 또 해명해야 되고. 오히려 선거는 지금 30일 이내로 들어와 있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빨리 압축적으로 통과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